처음으로 그래서 노래를 만들려면 기타를 춰야 되잖아요. 악기를 연주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C코드도 몰랐었거든요. 도레이바, 솔라, C도만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을까 해서 기타 친형한테 코드를 좀 파워 코드를 알려달라고 C샷 마이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이게 C샷 마이나거든요. 이게 C샷 마이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산처럼. 산 모양으로 이렇게 제품면 C샷 마이나가 되더라고요. 근데 위로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G샷 마이나 돼요. 그래가지고 음 이거구나 해서 노래를 만들고 나세판 이라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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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